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의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우주가 내려줄 선물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최근 있었던 가장 즐거웠던 일을 생각해주세요. 없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소울님들의 파동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5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2, 3, 5, 4, 1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우주가 내려줄 선물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3번 디엠프레스 여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1번 더 월드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4번 디엠페러 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네, 카드를 랜덤으로 뽑았는데 우선 메이저 카드 3장이 나왔고 거기에 굉장히 에너지가 확고하고 단단한 카드인 황제, 여황제, 월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강한 카드가 3장이 메이저 카드로 나왔다는 건 소울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한 가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그 바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이제 완성될 일이라는 것을 이 3장의 카드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있을 어떤 합격 발표라든지 아니면 소울님이 어떤 직업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어떤 목표라든지 아니면 수치라든지 아니면 거래를 해야 되는 어떤 금액이라든지 받아야 될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 구체적이고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그것이 완성될 수 있게 그리고 소울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 우주에서 도와준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황제와 여황제 카드 2장이 나왔다는 건 소울님의 어떤 힘이 아닌 진짜 권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가 소울님에게 귀인처럼 도움을 줘서 여기 있는 이 월드카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딱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울님께서는 지금 마음속으로 목표를 생각했던 그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플러스 혼자 힘으로 버겁다면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회사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는 어떤 마음과 방향을 갖고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월드카드처럼 소울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내 눈앞에 딱 하나의 세상으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고 좋은 카드 나왔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재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얼만큼의 돈을 벌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3번 컵 카드인 조이. 즐거움 카드거든요. 지금 보시면 3명의 사람이 이렇게 잔을 올리면서 즐겁게 건배를 하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울님이 원하는 그 목표, 그 다음에 어떤 꿈이 달성이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을 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도 만들고 그런 어떤 즐거운 순간을 소울님이 좀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만끽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3번 컵 카드인 조이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가디스 카드를 한 번 볼게요. 프리그, 고통은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우주의 선물입니다. 굉장히 저는 소름돋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우주의 선물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 랜덤으로 즉석에서 뽑은 카드에서 우주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는 좀 깜짝 놀랐고 지금까지 소울님을 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소울님의 어떤 내공과 그 다음에 덕으로 쌓여서 소울님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것의 결실이 이제 우주의 선물로 온다라는 의미로 이 프리그, 여신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메시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운이라는 한자를 보면 군사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군대는 위의 계급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 계급에서 그것을 따라야 하는 상명하복의 조직이죠. 운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내려진 운이 무엇인지 알고 잘 수행하면 무탈하고 계급도 올라가지만 거역하거나 잘못 수행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지금 소울님께 주어진 운을 잘 수행해서 잘 수행해서 한 단계 올라가세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우주가 내려줄 선물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7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8번 더 문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완즈 기사의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소울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데 정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컨디션이 좀 이렇게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활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좀 예측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7번 동전 카드 7개의 동전 중에 어떤 거를 수확할까라고 턱을 개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심사숙고한다는 건 어떤 것 하나에 확신이 없거나 아주 눈에 띄는 매력적인 게 없을 때 나오는 것이 7번 동전 심사숙고 카드예요. 그 다음에 18번 더 문 카드 같은 경우는 해가 뜨기 전에 어두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 카드가 나왔을 때는 좀 마음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어둡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뭔가 좀 막막하거나 혹은 이제 낮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18번 더 문 카드가 나옵니다. 이 7번 동전과 18번 더 문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가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프거나 뭐 아니면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눈에 띄는 문제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아 전반적으로 내가 좀 요즘에 활력을 잃은 것 같다. 어떤 동력이 없다. 아니면 내가 좀 의욕이나 어떤 설레임이 없다.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7번 동전과 8번 18번 더 문 카드는 근데 이제 우주가 소홀림에게 어떤 선물을 내려주냐면 기사의 나무 카드의 선물을 내려줄 거예요. 나무라는 것 자체가 불의 에너지로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도 불의 에너지로 열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열정의 열정 카드고 이 불의 에너지는 직접 움직이는 어떤 체력 그 다음에 실행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열정이 넘치고 실행력이 넘치는 카드예요. 그러면 속도도 어느 정도 탄력을 붙게 되겠죠. 그래서 우주가 내려줄 선물은 소홀림에게 활력을 주고 일의 진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끔 뭔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소홀림에게 줄 것 같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뭔가 내가 좀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좀 열정이 생겼다면 그때의 어떤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동안 못해왔던 것 그 다음에 그동안 뭔가 내가 밀어놨던 것을 짧은 기간에 쭉 한번 다 해내시면 충분히 내가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다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재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얼만큼의 돈을 벌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홀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7번 7번 더 철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도 기사의 나무 카드와 비슷한 에너지인데 그것보다 더 강한 메이저 카드입니다. 보시면 불꽃이 있죠. 이 불꽃이 열정의 불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마른 천리마로 용의 피를 물려받아서 태어난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천리마에요. 소홀님에게 이런 어떤 에너지 활력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막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소홀님께서도 주저하지 말고 직접 가보고 실행하고 부딪히고 이겨내는 그런 어떤 시기를 잘 이렇게 활용하면 아마 소홀님에게 큰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주가 소홀님을 도와준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홀 가디스를 한 번 더 볼게요. 코노 하나노 사쿠야 히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너무 어떤 실행을 할 때 멀리 보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다 고려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소홀님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라는 의미로 여기 있는 이 코노 하나노 사쿠야 히메의 지혜를 소홀님이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홀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홀히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홀님들 운이라는 한자를 보면 군사 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군대는 위의 계급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 계급에서 그것을 따라야 하는 상명 하복의 조직이죠. 운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내려진 운이 무엇인지 알고 잘 수행하면 무탈하고 계급도 올라가지만 거역하거나 잘못 수행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지금 소홀님께 주어진 운을 잘 수행해서 한 단계 올라가세요. 소홀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홀님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우주가 내려줄 선물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16번 더 타워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8번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선 16번 더 타워 카드는 메이저 카드이면서 하늘에 운 카드거든요. 왜 하늘에 운 있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번개는 내가 준비하거나 예상한 것이 아닌 새로운 어떤 변화나 제안이나 어떤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10번 동전 카드는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을 의미하고요. 동전은 말 그대로 돈,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거고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3명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앞서 나온 타워 카드와 연결하면 이게 제3의 어떤 선택안이나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기회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8번 스트렝스 인내 카드는 내가 오랫동안 견디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3장으로 봤을 때 소울님에게 우주가 내려줄 선물은 지금 소울님이 생각하고 있는 혹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제한이나 새로운 변화가 소울님에게 우주가 내려줄 선물로 올 거고 그것 덕분에 소울님이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직업의 안정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울님이 좀 답답하다 그 다음에 뭔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길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나 한번 좀 주변에 둘러보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생각지 않은 좋은 기회와 운이 소울님에게 우주의 선물처럼 올 거예요. 그래서 스트렝스 8번 스트렝스 카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답답하다 아니면 난 못 기다리겠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길도 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얼만큼의 돈을 벌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15번 더 피닉스 이 카드가 불사조 카드거든요. 말 그대로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소울님께서 지금 좀 힘들었다 아니면 내가 좀 정책이었다 아니면 뭐 지금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 불사조 카드가 나왔다면 소울님이 다시 한번 뭔가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덕분에 소울님의 어떤 금전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이 성장을 급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도 하늘의 운 카드거든요. 메이저 15번 카드 더 피닉스 카드가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인데 우주가 소울님에 확실히 선물을 내려줄 거고 그 선물은 소울님이 지금 예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 외에서 올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가디스 카드를 한번 더 볼게요. 마구 위대한 창조자인 당신이 원하는 우주를 선택하세요. 네 소울님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창조자라는 것은 그리고 소울님이 원하면 그 길을 가서 소울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운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 있는 이 마구 메시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 여신의 지혜가 전달될 거예요. 네 그러면 3월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운이라는 한자를 보면 군사 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군대는 위의 계급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 계급에서 그것을 따라야 하는 상명 하복의 조직이죠. 운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내려진 운이 무엇인지 알고 잘 수행하면 무탈하고 계급도 올라가지만 거역하거나 잘못 수행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지금 소울님께 주어진 운을 잘 수행해서 한 단계 올라가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우주가 내려줄 선물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4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7번 더 스타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12번 더 핵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네요. 네. 한 장씩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 남자를 보면 금잔이 세 개가 있고 앞에 한 잔에 더 금잔이 주어지는데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좀 뭔가 짜증나고 그 다음에 화가 난 느낌이 들기도 해요. 팔짱을 끼고 있는 걸 봤을 때 이렇다는 건 소울님이 원치 않는 것들만 지금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울님은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아직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17번 더 스타 카드 같은 경우는 어두운 밤에 이렇게 반짝이는 별이 밝혀주잖아요. 나에게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딱 왔을 때 이 17번 더 스타 카드가 나와요. 어찌 보면 여기에는 이 4번 컵 카드와 17번 더 스타 카드는 반대의 지점에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가 내려줄 선물은 소울님이 진짜 흥미있어 하고 좋아할만한 어떤 일이나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면 소울님은 이제 그 일에 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12번 더 행맨 순교자 카드거든요. 말 그대로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난 이 길을 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12번 더 행맨 순교자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소울님에게 내려줄 선물은 소울님이 정말 흥미와 진심을 갖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기회나 환경이 우주의 선물로 주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자고 확장을 한다면 이걸 만약에 연애운으로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이상형을 만나서 그 사람과 정말 서로 신뢰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확장을 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얼만큼의 돈을 벌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에이스 오브 소우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에이스는 1번 시작이에요. 소드는 칼 칼의 에너지는 바람이거든요.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바람의 에너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소울님이 이렇게 잡고 있죠. 아마 소울님의 마음을 뛰게 하고 그 다음에 소울님이 정말 좋아하게 될 그런 일은 기존에 해왔던 일이 아니라 아마 새로운 일이거나 새로운 방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저하지 않고 잘 잡아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일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에이스 오브 소우드 카드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가디스 카드를 한 번 더 볼게요. 모라나 겨울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을 준비하세요. 소울님에게 이제 봄이 온대요. 새로운 시작하는 거죠. 시작을 하는 거죠. 봄이니까 또 봄이니까 또. 그래서 봄에 계절처럼 소울림도 새싹을 튀우고 그 다음에 여름 가을로 갈 수 있게끔 설렘을 갖고 어떤 일을 잘 해나가시거나 혹은 인연을 만나서 그 인연과 좋은 쪽으로 잘 만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운이라는 한자를 보면 군사, 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군대는 위의 계급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 계급에서 그것을 따라야 하는 상명하복의 조직이죠. 운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내려진 운이 무엇인지 알고 잘 수행하면 무탈하고 계급도 올라가지만 거역하거나 잘못 수행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지금 소울님께 주어진 운을 잘 수행해서 한 단계 올라가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우주가 소울님께 내려줄 선물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킹오브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번 더 하이프레스테스 고위여사제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에이스오브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 킹오브컵 같은 경우는 물의 에너지의 왕이거든요. 물이라는 건 감정, 마음이에요. 왕은 가장 높은 단계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진정성 있게 원하던 일 혹은 원하던 사람 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2번 고위여사제 카드 보이지 않는 어떤 장애물이나 혹은 장벽 때문에 계속 완성이 되거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까지는 됐는데 마지막 10%가 부족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경우 이럴 때 2번 고위여사제 카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주가 내려줄 선물은 그 장벽이 마지막 남았던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이 없어지면서 이제 소울님이 원하던 것을 쟁취하게 됩니다. 에이스 오브 완직 카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큰 나무 기둥을 이렇게 딱 하나를 움켜잡는 거죠. 그리고 수비학적으로도 2에서 1로 갑니다. 2라는 거는 이제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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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개가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음량 음량 이렇게 5대 5로 갈등이 있는 건데 1이라는 건 이제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로 정리되는 것이 소울님이 진짜로 원하던 그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그 사람을 의미해요. 우주가 내려줄 선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소울님이 원하는 것을 방해했던 어떤 장애물이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이제 없어지면서 소울님이 그거를 쟁취하고 가져올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것이 우주가 내려줄 선물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장벽을 장애물을 없애주는 게 우주가 소울님에게 주는 선물인 거죠. 쟁취하는 건 이제 소울님의 몫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얼만큼의 돈을 벌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5번 나무 카드인 컴페티션 이 카드는 이제 경쟁 카드거든요. 소울님께서 만약에 지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자를 이겨야 된다면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이번에는 양보하지 말고 경쟁에서 이겨서 소울님 걸로 가져와야 된다 라는 의미로도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가디스 카드를 한번 볼게요. 해라. 맡은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소울님께서 해야 되는 어떤 역할 책임만 잘 완수하시면 소울님이 진짜로 원하던 그 모습대로 갈 수 있고 그 인연이 소울님에게 올 수 있고 그리고 존경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역할과 책임을 다 완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운이라는 한자를 보면 군사, 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군대는 위의 계급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 계급에서 그것을 따라야 하는 상명 하복의 조직이죠. 운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내려진 운이 무엇인지 알고 잘 수행하면 무탈하고 계급도 올라가지만 거역하거나 잘못 수행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지금 소울님께 주어진 운을 잘 수행해서 한 단계 올라가세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